제가 누구를 만나러 갈까요? 짜라라란 뭐예요? 형주 오빠가 잘생겼어 진섭이 오빠가 잘생겼어 나이가 참 솔직하구나 삼촌 사진 가지고 있는거야? 악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악마다 좋아요 형이다 찌찌리 찌찌리다 찌찌리다 찌찌리 아니 대본에서 찌찌리 찌찌리 하니까 이 우리 꿈나묘들이 이 삼촌을 보고 찌찌리라고 하지만 너희들이 다 좋아하는거 알고 있어 응? 본부장님 좋아하고 본부장님 좋아하는구나 네 요즘에 수찬이가 자꾸 하영이 누나 옆으로 와서 괜히 말걸고 과자 주고 이런다 진짜로? 어떻게 생각해 주지야? 왠지 사랑한다고 그럴거 같은데 하영 언니한테? 내가? 왜? 당연히다 당연히다 짜잔 짜잔 자 하영이 언니 여기에도 영상편지 한번 음악 깔아줄게 사랑이란 이유를 좀 안녕하세요 생각만 해도 좋아? 생각만 해도 좋아? 진다비형 더 괴롭히세요 뭐야 괴롭히세요 나는 더이상 괴롭힘을 당할 수가 없어 혼내리세요 진드리형 난 더이상 혼날 수가 없어 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혼나는걸 다 당했어 수지가 우리 드라마 재밌게 보는 시청자분들한테 한마디 합시다 네 시청자분들 앞으로 해피시스터즈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우리가 다 끝나더라도 여기 나오는 배우분들 많이 많이 나오는 드라마들 시청해주시고 사랑해주세요 박수 박수 그럼 첨이만 여러분 나도 이만 귀여워 여러분 그럼 하나는 시스터로 문 다 열고 인사합시다 하나 둘 셋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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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바이 안녕 bolops w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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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